좋아요, 구독 먼저 코스피입니다. DI, TCC 스틸, 세방전지, 흥아해운, 화승 엔터프라이즈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신발 OE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. 아디다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재고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인데 3분기를 기점으로 이런 재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항상 올림픽을 앞두고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. 올해 스포츠에서 빅 이벤트가 있죠. 파리올림픽을 또 여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신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. 말 그대로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의 올해 2분기 실적부터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동안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재고가 계속해서 쌓였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해결이 되고 있죠. 결국에 이제 신상품을 계속해서 좀 출시를 하려면은 뭐 재고를 계속해서 좀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0%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한 40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현지 주가 상황도 PR이 한 13배 정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땐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신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생 엔터프라이즈 하면 또 아디다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데 이 재고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특히나 올림픽을 앞두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. 코스닥입니다. YC, 선익 시스템, 샘CNS, 에코앤드림, PNT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YC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도체 장비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으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BM용 웨이퍼 테스트를 이제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또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. 저번에 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이제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이제 두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SK하니크스가 이제 HBM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모자른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쪽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회복은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당연히 뭐 이에 따른 장비 관련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C 역시도 관련주로 좀 묶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는 추후에 이제 한 15,000원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